안녕하세요. 날씨온 송예림입니다. 현재 전국 대체로 맑은 해는 보이고 있습니다. 서울, 경기도는 퇴근 시간대에도 계속해서 맑겠고요. 강원도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춥기했고 점차 찬 공기가 내려오고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. 오늘과 내일 기온은 그리 낮지 않지만 체감온도가 낮아서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퇴근길 가시거리는 좋지만 안전거리는 꼭 지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오후 4시 현재 서울은 0.1도, 강릉이 4.7도고요. 대전 2.3도입니다. 광주는 1.4도, 제주도는 5.8도입니다. 퇴근길 날씨정보였습니다.